지금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염전입니다. 염전이요? 염전. 소금 막 이렇게 하는 거. TV에서만 봤는데. 저기가 염전이에요? 아. 저기구나. 나도 나도 과학책 텔레비전에서 한 번 봤었는데. 나 진짜 해보고 싶었어. 오늘 실컷 해봐. 지금 막 이렇게 소금 떠 있는 거예요? 완전 반짝반짝거려. 반짝거려. 다이아마태. 진짜 예쁘다. 반짝거려. 실제로 보니까 또 되게 색깔이네.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저게 무슨 소금인데요? 천일염. 아 천일염. 내가 그렇게 마을만 듣던. 천일염 천일염. 사는 거 봤지? 사는 거 봤다. 이거 몇 년 하셨습니까? 막내가 이제 서른다고. 그 막내 나왔을 때부터. 40년. 40년은 하신 거예요. 40년. 천일염. 와. 진짜 천일염 박사시네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여기가 이제 할머니 염전이에요. 와. 여기가 또 왔다가 내일 내일 또 못 봤어요. 이거 진짜 넓은데 여기 이렇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한 6,000평이에요. 6,000평이요? 말하자면 이것도 물도 습소시켜서 내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금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 여기까지. 여기까지 결정기까지 오면 소금이 되는 거야. 여기 일이 되게 많으시네요. 그죠? 단계 단계. 아니요. 일로 이제 밀어. 어떻게. 소금을. 오.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쓸어모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와. 한 번 기고 좀 밀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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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금. 소금이다. 아. 잘하고 있어요? 어. 잘해 아주. 오. 재밌다. 재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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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쭌. Object. 다만. 음. 아. , 아가씨가. 하руг아. ля. 아가씨가. 천문. ?- 알려 분INA. 긴타. Loud. 흰. tension. болty. 17. 인. 리. 야간하고 아 아 으 언니 내가 힘이 제일 좋대 그래 제가 생각할 땐 1문제 말인가봐 제일 제일 질 날랍게 잘한다고 창이 뿐이에요 곱뿐이 아이고 뿐이야 질 자래요 아 제가 하님 해야 할아버지 으 도와드릴께요 많이 어 많이 많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힘들어 어떡하지 미래 하세요 만나면 저희의 처음 봤어요 좀 봤어요 어 필란들은 소금을 안 먹고 살아요? 소금을 먹죠! 근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이런 염전은 본 적 없어요 소금, 우와! 많다! 이야, 이게 소금이구나! 우와! 우와, 완전 이런 미니아추어 각두기 김치처럼 생겼는데 각두기 모양인데, 아주 완벽한 네모인데 할머니, 이거 맛을 봐도 돼요? 괜찮아요? 막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요? 진짜 달다 달아 반짝거려, 그쵸? 응 어때? 감칠맛 나, 진짜? 응 그냥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응 조금 더 깊은 맛이 나는데 응, 짭짤하고 달달하고 응 엄청 감칠맛 난다 약간 산뜻한 맛도 있고 근데 눈, 눈이란다 그쵸? 응 그쵸?